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강원도 철원군 죽대리, 민통선 내에서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최종 양성 반응으로 판명나면서 경기북부지역 인근 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의 부시장 부근수는 지난 24일 포천시청에 모여 ASF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추가적으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 참석한 5개 시군 부단체장들은 야생멧돼지 소탕을 위한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시군별 방역 활동을 공유하고 대응 및 문제점을 도출, ASF 총력 대응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체코의 야생멧돼지 대응 사례 공유를 위해 이승윤 수의사가 참석해 야생멧돼지 확산 및 차단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양주시 김대순 부시장은 ASF 발생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으나 시군별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ASF에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좋은 결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ASF 최초 발생 이후 준 전시체계에 돌입한 북부 지자체들은 위기를 돌파하고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마리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